자자자 골라 골라 와 2반 여기 좋은 거 많다 어디 보자 2반 어 이거 어때 어 뭔데 좋지 그치 꽁치 두 마리 고등어 두 마리 주시고요 또 갈치 두 마리 그리고 어 잠깐만 있어봐 어 어 자 이건 어 그것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어디 보자 우리 이쁜님 그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전국에서 가장 신나는 신난다 서커스 신난다 서커스의 자랑 호랑이와 곰돌이를 소개합니다 잘해 아 친구들 잠깐만 아저씨 이거 다 주세요 자 여기요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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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가 금화를 네 내 손이 다 드리죠 아 아하하하 2반 어이 친구들 어이 단장님 안녕 하신 이번 저걸 다 샀어 그럼요 우리에겐 이 염소가 염소 감히 우리 염소를 받았니 이 염소는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염소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염소라구 어? 왜요? 차가워 비도 오는데 우리 천막에서 하룻밤 쉬고 가지 그럴까 이쁜 염소야 여기 차갑지 이번엔 저 염소로구 아우 척척해 머리가 다 망가졌네 아 참 아 그럼 염소는 밖에 매둘까 안돼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귀한 염소를 저 그냥 저희가 데리고 잘게요 그럼 그렇게 하겠나 우리 염소 감기 들 뻔했네 이 밤 우리 염소가 잠들기 전에 또 해보자 그럴까 이번엔 염소가 틀림없어 좋았어 요술염소야 요술염소야 번쩍번쩍 그만을 다오 난 염소가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나도 나도 나는 정신없이 늘 자는구나 어쩜 염소가 이렇게 똑같냐 염소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아아 염소가 언제나 마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